저 이거 좀 따주시면 안 돼요? 아 이거 진짜 안 된대 이거 핥다 하시는 분 뭐야? 뭐예요? 저 이거 좀 따주시면 안 돼요? 네 따주시면 안 돼요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만나지 놀아도 될 라이다 같이 놀자 빠지는 순간 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다 잘생겨가지고 제가 좀 오징어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뗐어요 진짜 걱정 안 돼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청춘도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 번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대기실에 계시나요? 저기 인터뷰할 때는 아하하하하 쫓겨나오세요 쫓겨나오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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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 된다 오 진짜 안 된다 여기 작성 하하하 하하하 어 이거 왜 이러지 응 요래 다른 제꺼올네 제꺼올네 제가 저기 안 걸렸거든요 네 이상 하하하 쇼미오빠 촬영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거고? 가장 걱정되는 거요? 일단 저기 나오신 테물이 너무 잘 나셔가지고 다 잘 나셔가지고 너무 비유가 될까봐 이거 핥타지는 법! 이거 핥타지는 법! 다 잘 나셔가지고 비교될까봐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거에요? 아, 얘가 제일 걱정되는 거에요 비교될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여자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, 왜요 왜요? 아직 안 보여서 안 계세요 제가 또 꽁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이거 드세요 안 해줘서 안 돼 안 해줘서 안 돼 안 해줘서 안 돼 안 열릴 거 같은데 남편이 열리지 않아요? 근데 안 열려요, 얘네 이게 보여요?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거 했어요, 알지? 아, 했어요? 아니, 솔직히 말해 이거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켜보겠습니다 네, 시켜보세요 네, 시켜보세요 굉장히 기대가 된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, 그거는 아니요, 그거는 혹시 이거 좀 따주시면 돼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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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. 안 돼 안 돼 아,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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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와,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세요? 우리 얘기 안 돼? 아... 아... 엉... 하... 한글자막 by 한효정